김연아의 가슴을 소개합니다.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대종음악경연합회의 장원 흥미씨 지혜재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연호 가슴이 축하합니다. 내 골이가 막상돼 오는 오면은 무아받사 제날래가 빨갛게 빛빛 일어나고 오oused si 장 아침엘 보습으로 기억날 때 오 고통도 밤도리에 사랑이 이뤄게 걸이 못한 마사이요 아리라운 마사이요 대고양 마사이요 대고양 마사이요 대고양 마사이요 대고양 마사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